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스피더론드님의 골드 에바레이션 리액션 시간! 업그레이드된 타이탄티비맨 아우, 고마워, 타카맨! 업그레이드된 타이탄티비맨까지 있으니까 이제 박사토일렛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한 커피 한잔 하라고 됐거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워워워, 진정하라고 이거라, 먹어라! 타이탄티비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박사토일렛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 기대해도 좋아 이제 타이탄티비맨 모두 모였어! 아우, 귀여운 건 여전하네! 이번 작전 잘 할 수 있겠지? 그럼, 난 벌써 준비됐다고! 우홀, 완전 울버린인데? 무기 완전 살벌하지! 한번 잘해보자구! 전장에 도착하였다! 다들 내릴 준비 준비! 으악! 벌써 공습이 시작되었어! 우리도 폭발하기 전에 빨리 뛰어내리자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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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울버린! 뚜씨! 오호! 효과 좋은데? 헉! 큰 녀석이 왔다! 어떡하지? 으악! 우와, 뭐지? 흐흐흐흐흐! 신형 바주카포라구! 보라구! 뭐야! 뮤턴트 토일렛이잖아! 헬기 토일렛까지? 이 녀석들 어떻게 감당하지? 으흐흐! 으악! 뭐야? 빠세이! 으흐흐흐흐! 뚫어빵! 내가 왔다구! 아주 든든하구만! 으흐흐흐! 보스가 나타났다! 아주 위험하다고! 아니, 이것들이... 본때를 보여주마! 사댕이! 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 으아아아악! 돌연변 녀석이 움직였다! 안돼! 뚫어빵이 탕했잖아! 으아아아아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오! 살려줘... 미들킥! 이것들이 진짜? 뚜시뚜시 와우 가스맨 짱이다 뭐야 이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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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잡았다 좁파 응 버려 저 녀석은 우리가 잡자 바주카 포우 오예 나이스 꼼꼼이 카메라맨 짱이다 따봉 어휴 타스맨 때문에 겨우 살았네 따봉 우와 다행이다 뚫어뽕 아이차 다들 괜찮은거지? 뚫어본 카메라맨 너의 최첨단 무기 여기 있어 자 오 고마워 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어 잠깐만 건물이 흔들린다고 어허 으악 뭐야 일단 대피하자 뭐지? 또허 또 이게 뭐야 어허허허허 발사 으악 저 녀석은 드릴 졸래? 안 돼 으악 안 되겠다 도망쳐 빨리 오라고 으악 으악 뭐야 헬기가 폭파됐잖아 헉 드릴 졸래시 뚫어뜨렸어 뭐 뭐지? 뭐긴 뭐야 나지 저 헬기를 타라고 알겠어 뜨시 뜨시 당해버렸잖아 이리와 밤에 보자 이 녀석아 으악 어휴 겨우 우리만 살았네 아우 저 녀석 꽤 쎄구만 고마워 따봉 자 진격 진격 저기 온다 자 준비하시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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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내가 다 잡았다구 물 내려버리기 아무것도 못하쥬 흐흐흐흐 물 내리기 펄스건 한방 맞더니 정신추를 놔버린다구 물 내리기 으악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다구 펄스 스프라스 최신 크리 Geoff 티ta 진격 이리시 크리 피트 기어 치 אומר Virtank 엄청 강해져서 돌아왔다구! 뭐야 이건? 간다! 오호호호! 대박! 일단 물 내리기!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피해야겠어! 얘들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고! 저기 보이지? 저 녀석을 잡아야 된다고! 저 녀석 뭐지? 우리 둘이서! 방 맞출테니까 먼저 출발하라구! 오케이! 수고해! 미사일이 너무 많이 날아오잖아! 포위했다! 빨리 쏘라구! 이 녀석은 처음 보는 토일렛인데? 뭐야! 사무라이잖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지금이야! 벌써 벌써! 엄청 센데? 펄스건! 뭐야! 왜 안 맞아! 유리의 금 같다! 이번 작전 준비됐지? 좋아! 가보자구! 오오! 파스맨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헐! 헐! 미사일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가보자구! 무서운데? 나 먼저 출발한다! 점프! 으이차! 저기 카메라맨이 사무라인 녀석에게 당했어! 좋아! 한번 싸워보자구! 뭐가 더 오는거 같은데? 저거 보라고! 드릴 뮤턴트 토일렛야! 후훗! 2대2라 이거지? 울버린! 준비해! 울버린! 준비 완료! 나부터 간다이! 지난번에 복수를 해주지! 역시 잘 싸운다구! 덤벼! 이 사무라인 녀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폴레옹 작전을 수행한다! 박사토일렛을 제거하라! 타이타티리맨 뾰메! 좋아! 한번 해보자구! 우와! 정말 강력하다! 좋아! 다시 덤벼! 이리와! 그리고 너, 간다! 대박이야! 내 손으로 널 잡고 말겠어! 우와, 잘한다! 이 손 지워! 에잇! 아니지, 배에다가 찌르기! 취멘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반사! 이래 이리라 이거지? 이리 오라고! 타이단티비맨 혼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왔지? 박사, 넌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마무리하지! 몸통을 뜯어다가! 에잇! 쭈멘이! 드디어 박사를 죽이게 되었군! 타이단티비맨이 드디어 박사를 잡았다! 자, 오늘은 스피더 룬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디! 오이콘이! 새대нач